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무조건 빅히트야 이거 따로 떼놨다가 우리 결방방송에 꼭 내주세요 이렇게 미리 문을 깔면 재미가 없다고 이게 원래 예상 안 하고 듣다가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그럼 오프닝 다시 하자 근데 이거는 맞아 이거는 장기 개그를 치는 사람이 이때다 하고 딱 치고 들어와야지 오프닝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되겠다 오프닝? 다시 하자 됐어 그냥 해 이렇게 해야 청취자들이 또 언제 대표님의 개인기를 듣나 개인기가 아닙니다 개인기가 아니야? 원래 목소리 나오는 거니까 분치를 안 한 나의 원래 목소리 지금이 개인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나의 개인기야 목소리 참 곱게 내시네요 그럼 안녕하세요 상냥하시네요 목소리가 오랜만이에요 아니 내가 담이 들려가지고 허리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웃기 힘들어 그만하라고 웃기 힘들어 그만하라고 오늘따라 빵빵 터뜨리죠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자 저희는 호텔스닷컴과 제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남얘기몰에서 링크를 타고 오시거나 호텔스닷컴 kr.hotel스닷컴 슬래시 베스트 쿠폰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링크를 누르셔서 접속된 호텔스닷컴 페이지에서 모바일로나 pc로나요 거기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민은행 최대 15%까지 할인되는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은 조건의 프로모션이 있고요 저희 남얘기몰도 있고 대마시안 샵에서도 물건 구입하시면서 아날람과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얘기몰은 n-a-m-y-g-i-d.com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더니 거기 담이 허리 안 결린 것 같은데요 머리에도 걸린다 딴 데 걸린 것 같은데 전두엽에도 담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아날람 페이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광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태무진 망했죠? 망했죠 망했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자꾸 살아나? 맞아 뭔데 살아나 자꾸? 뭐해 이거?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태무진 밑에서 싸우면 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세첸이나 백희가 아니라 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기만 해 완전히 탈탈 털려서 사람 죽고 몸 다치고 다 뺏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무진에게 남는 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계속해서 공정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결국은 꾸준함 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남았냐고 하니까 불사빠 생각나는 거 왜지? 불사빠? 안 죽는다? 넘버3의 불사빠 그게 안 죽는다 불사빠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최민식 씨가 그걸 경위를 다시 내려주잖아 뭐였지? 불할 두 쪽의 사심이 넘버3 네 좋은 영화죠 추억의 영화다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지금 가끔 봐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참 연식이 되신 분들이군요 나중에 봐서 새로 케이블을 할 때 봤어요 그러시군요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 봐가지고 케이블을 다시 할 때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보는 거 많아요 옛날 추억의 영화로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잖아 그렇죠 근데 일어나는 거는 오래 걸려요 태훈 씨는 오래 걸려서 일어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시 오래 걸립니다 오늘 홍 작가님 진짜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제 책이 한 번으로 금방 무너졌지만 그 몸을 갖고 일어나서 오기 너무 힘들었지 않아요? 맞아 아니 근데 얘 저번 주에 사실 자고 일어났더니 그거 됐으니까 그렇죠 맞아 스타 됐었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이게 이지컴 이지공인 거지 그렇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 성공했다 근데 지금 또 자고 일어나니 망했잖아 이게 이제 역사적 단면만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노력한 그런 건 기록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역사를 다루는 호사가들이 그냥 가능성을 생각하다가 소설 쓰거나 태무진 관련해서 드라마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외국 작가들이 많이 차용한 건데 뭔데요? 태무진이 노예로 팔려갔다 난 또 태무진 여러 명이다 이런 거 잘하는데 태무진 생존설 아직까지 근데 이제 태무진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 상상력이 어디서 나냐면 이제 초원에서 자목하는 태무진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왜 죽이지 않았냐 포로를 잡고 나서 완전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안다는 안달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외국에 포로를 팔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가거든요 근데 이건 순전히 상상력이야 그래서 노예 생활을 어디서 했냐 서하로 간다 서하? 서하는 현재 중국이죠 옛날에 탕구트 제국 서하 제국 한자로 서하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는 탕구트 탕구트가 종종 명입니다 인종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태무진이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그때 원화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서사가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혹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태무진이 중국 정주 문명의 풍요로움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정주 문명을 경험함으로써 성을 어떻게 공략하고 하는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노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상하잖아 뭐 이것저것 하는 노예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낭설이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역사의 다음 대목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해요 사람이 망했잖아요? 다시 예전의 새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원래 그만큼 걸려요 그전에도 그거 하는데 거의 8년 1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걸린 게 이상하지 않지 이번에도 5년에서 10년 가까이 다시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태무진과 함께 태무진 밑에 있는 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무진 아버지가 낙호 아저씨라서 막 밀어주고 이러면 몰라 뭐 것도 없잖아 그 얘기하니까 진짜 맞아 보르츠 아버지 왜 안 밀어줘 아니 낙호 아저씨 투자했다가 지금 싹 날린 거잖아 싹 날렸죠 그것이 지금 회수도 못하는 아들이 거기 인질로 잡혀있잖아 아들 목숨만 건진 것도 아들 살았죠? 아들만 목숨 건졌겠지? 보르츠만 살았어도 뭐 그래 그러면 아마 다행이네 왜 아들인데 도움들었다고 생각하면 가축들은 끊임없이 낳고 있으니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의 재산을 우습게 합니다 당신은 원래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걸 너무 티냈군요 없습니다 저희 매일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예가 됐다 설은 이제 낭설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얘기로 끝났잖아 망구투족과 오로드족이 귀순했다 잘 싸우는 부족이 이 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창과 칼에 숙달된 사람들 이게 아니 그럼 뭐 그냥 전사집단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활에 원래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사람들의 싸움은 활싸움에 특화되어 있죠 즉 이 사람들은 탱커 몸빵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병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전사다 정말로 전사다 그렇죠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할 때는 각자 원거리에서 활만 쏴서는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원거리 딜러가 아니고 근거리 딜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격을 해서 백병전에도 능하다 그렇죠 백병전 전문집단이에요 당시에 백병전 전문집단으로 이름을 날린 거의 유일한 두 부족이 망구투족과 오로드족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세 기사처럼 굉장히 이 사람들 자체도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태무진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 두 부족만 데리고 다니면 어디 가서 뒤통수 맞을 일은 없는 거예요 천군만만데요 진짜 천군만마죠 천군만마고 이 망구투족과 오로우드족은 특유의 군기도 갖고 있었어요 갑옷하고 무장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얼룩색이라고도 하고 검은색 양쪽이 갖고 있었는데 녹색이 들어간 얼룩색 군기 그 다음에 검은색 군기를 가지고 그런 복장도 통일해서 다녔는데 이 모습은 초원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군기는 지금 워배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기라고 하는 것은 말총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요 군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말총으로 돼 있는 영기 밑에 콜로기는 깃발 이것은 이제 문양이 들어가죠 영어로 워배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무진은 감격해서 세상에 내가 졌는데 이 정도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려 와주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기보다 이제 감격한 거지 꼭 맞는 거지 거기서 잡벅하고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따르러 와주었으니까 감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태무진은 잔치를 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없는 애들과 뭔 잔치를 또 열어? 뭐라도 잡아서 해야죠 낙화조씨 있잖아 또? 그것이 뭐야? 무한단물이야? 뭐야? 양셔틀? 맡겨놨네 아들이 나에게 있어 이 잔치에서는 사고가 납니다 뭐 어떻게 이거? 술 먹고? 네 이래서 술이 문제구나 그러니까요 어떤 사고가 나냐면 이제 이 잔치의 주인공은 쿠일다르 주르체데이 망구트족과 오로드족의 두 수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몽골족에는 주르킨이라는 시족이 있었어요 몽골족네에 주르킨은 뭐냐 치노스족처럼 존경받는 그러니까 치노스족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순열이다라고 해서 존경받는 거였다면 주르킨 시족은 정치적으로 대대로 칸을 배출했던 과거에 굉장히 잘나가는 굉장히 잘난체하는 돈도 많고 명문가다 명문가 잘 사는 집 자식들이었어 이 주르킨 시족은 기분이 계속 나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왜 태무진을 칸으로 추대했던 세 명의 왕족 얘기 저번에 했었죠 이 사람들이 다 주르킨 애들이야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아서? 그동안 대접을 못 받고 있었어 아니 떠받들어줄 줄 알았더니 태무진 옆에 이인자는 무슨 노예 새끼야 그것도 우리 몽골족 내에서 대대로 가장 그 밑에 노예 생활을 하던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놈이 어디 시다발을 내려다가 내비를 올리고 2인자야 머리 좀 좋고 일 좀 잘한다고 기분 나쁘잖아 이해할 수 없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칸으로 추대해줬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 새끼 전쟁에도 진 거야 그럴 거면 자무카 안에 갈 것이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칸수족 70명은 삶아 죽였는데 어떻게 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러면 입을 다물든지 그렇지 입을 다물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태무진이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만약에 오르도 오르도 얘기 누누했으니까 다시 안 할게요 구성했으면 주르킨 시족도 할 말은 있어 우리 자리는 왜 없냐 그런데 자기 친동생 카사르도 있는데 젤매 노예 출신 젤매가 2인자야? 그러면 주르킨도 할 말은 없어요 원연측을 자기 가족한테도 지키잖아 그런데 할 말 없다고 기분이 안 나쁘나?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죠 아니지 할 말 없으면 기분 더 나쁘지 그렇지 말이라도 반격이라도 할 텐데 정답이네 할 말 없으면 기분이 더 나쁘지 가령 벨구태이가 시라가 모리를 관리했어요 모리는 말이에요 시라가 모리는 거세말이죠 전에 한번 얘기했죠 거세말은 가장 귀한 말이죠 왜냐하면 군마야 그래서 거세말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말 중에서도 귀한 말을 관리한다 관리한다는 것은 그 군사력의 핵심에 있다는 뜻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도 귀족의 성실 중에 사마시가 있죠 사마시 원래 말 관리하는 거 군마 관리하는 거 원래 높은 겁니다 그런데 카사류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걸 벨구태이가 맡고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벨구태이가 그쪽의 능력이 더 있으니까 태무진은 항상 자기는 능력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직책을 부여한다는 게 이 사람이 초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 사람이 원하는 여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끼어들 틈이 없어 태무진은 사실 셋째 동생이 카준이에요 어디 이제 다른 문서에 보면 카치원이라고도 하는데 카준을 가장 사랑했어요 태무진은 카준은 왜 성격이 부드럽고 착해서 태무진은 태무진은 선량한 사람 좋아했어요 근데 카준한테는 아 웬만하면 어떤 것도 안 맡길라 그랬어요 성격만 좋았구나 성격만 좋고 무능했거든 자기가 좋다고 더 챙기고 이런 건 없었어요 사석에서는 아꼈지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주르킨 시족은 할 말은 없지 기분은 나쁘지 뭐 꼬투리 없나 보고만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꼬투리 생겼지 졌잖아 아 그렇네 이제는 권위에 놀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 싸움도 못하는 새끼였어 그 XX잖아 근데 전쟁에서 이렇게 탈탈 털릴 거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디 뭐 직책도 안 주고 직책도 안 주고 어디 그 집안 어른으로 모시지도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자리를 맡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태무진도 주르킨 시족한테 지쳐있었어요 아니 이것들은 사사건건 전통 혈통 내서면서 기득권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태무진 입장에서 이것들 조직이 암세포야 지금 태무진이 자기 조직을 만들고 굴리는 방식은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태무진 별명이 세련된 야만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 내 안다가 했던 대로 끓는 솥을 대령하라 특별히 용문이 솥으로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행동은 또 못해 태무진 성격이 약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정해야 되잖아 죽을 죄를 안 졌는데 죽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태무진은 태무진이 원한 거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이만큼 실수했거나 이만큼 공을 세웠을 때 어떤 정도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예측 가능성 왜냐하면 태무진 자무카보다 싸움을 못하고 졌는데 그 예측 가능성을 안 보여주면 이 사람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었나? 태무진 미모 없었다고 역사에 기록돼 있고요 그래요? 역시 자무칸가 끓는 솥은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러기 때문에 함정을 파는 거죠 뭐 이렇게 걸리도록 걸리도록 그런 거에 걸려들도록 보통 이렇게 궁중비화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걸려들도록 함정을 판다 기다리는 건 끓는 솥뿐 암수를 써서 진짜 무섭겠다 근데 솥이 항상 끓고 있어 되게 무섭겠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부터 솥에 꽂혔습니다 솥에? 왜요? 아 이거 뭔가 나의 뭔가를 자극하네요 솥에? 끓는 솥이라는 게 통으로 통구이로 해버렸다는 게 이야 이거 이제 마음에 내 마음에 뭔가를 조립적 뭔가를 막 건드려요? 자무카가 뭘 좀 알더라고 사람 마음에 불집히는 마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불집혀지는 거잖아 친구야 뭐 하여튼 헐론과 태무진 전투에서 져서 싸움 못하는 사람인 게 드러나니까 노골적으로 기득권 행세를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겠지 이제 어깨빵 하고 다니고 발로 차고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길빵하고 길뱉고 진짜 그러고 다닌 거야 이때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벨구테이였어요 그래서 잔치라고 하면 잔치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잔치는 항상 제사를 겸하게 되죠 그렇구나 초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축에 젖을 뿌리고 하면서 추권을 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술을 받는가 이 사람이 가장 어른이란 얘기죠 참 인간은 뭔 그런 순서가 많고 그렇죠 따지는 게 이렇게 많아 우리 기플리 할 때 나한테 나 혼자 술 주진 않는데 대표님은 술도 잘 안 드시면서 좀 받을 걸 그랬어 이런 거 보니까 이제부터 좀 해드려요 알았어요 그래 얼음 좀 모셔드릴게요 어차피 뭐 다음 세기 때문에 못 볼 것들 이 시키우르라는 남자가 술 따르는 지책을 맡은 거예요 가장 순서대로 우도론부터 아래까지 크게 관리하는 건 백우태인데 그렇죠 잡리를 백우태 밑에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술 따르는 지책만 그렇죠 그 사람인 거죠 술 따르는 거 뭐 1시간 2시간 걸리겠어 몇 분이잖아 그렇죠 순서대로 이제 미도론부터 술 따르고 자기도 술 마시러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뭐 시키니까 한 거지 아유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야 순서는 누가 장하는 거야 순서는 척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순서는 척 봐도 안다고 시키우르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우르도 불쌍한 게 이래서 일을 하려면 항상 상급자한테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돼서 그 순서를 정해줬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시키우르는 순서를 그러니까 잔치 준비하고 뭐 하고 어수하니까 니 알아서야 알지 이랬을 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시키우르의 생각엔 당연히 헐륜이 탑이죠 칸의 어머니이자 전투의 일사령관을 맡았던 분이잖아 그래서 헐륜한테 따른 거야 일반으로 먼저 그런데 그걸 보고 주루킨 시족은 기분이 팍 상한 거야 아니 우리를 다 더 대접을 안 해주고 당연하죠 주루킨 시족에 우리 주루킨 시족에 원래 그 귀족 할매들이 있는데 우리 몽골주 귀족 할매들이 있는데 무험한 새끼 주루킨에서 목소리가 큰 귀족이 사차백히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한테는 부인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인들 사이에서 순번이 있잖아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겠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있잖아 네 그 순서대로 따라 드리는 게 예의겠죠 예의죠 시키우르가 이제 따라 드리는데 순서를 헷갈린 거야 어떻게 알아 사실 그 할매 셋이 맨날 붙어 다니는데 누가 첫 번째 둘째인지 어떻게 알아 먼바치에서 보는데 손 들어봅니다 1번 할머니 들리죠 할머니 그래서 셋째 부인 분에게 먼저 따라 드린 거예요 난 이것도 사실 고의성이 있다고 봐 셋째 부인이 상석에 미리 짜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잠깐만 우리가 이 얘기의 결과를 모르다 보니까 뭘 위해서 짠 건 짰다는 거지 왜냐하면 셋째 부인을 먼저 셋째 부인의 잔을 두루키 지적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셋째 부인에게 감정을 봤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의 술잔이 먼저 채워지자마자 이 시키우르라는 남자를 후드려 패기 시작해요 어디 감히 순서로 헷갈리냐 기다리고 있다듯이 사실 진짜 기분 나빴던 거는 헐륜의 술잔이 먼저 채워진 거였겠지 저 젊은이 오니 먼저 내보다 술을 먼저 받다니 아니 남의 집 와이프 서열을 어떻게 알아봐 아니 뭐 알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봐봐 이러면 된다 이 셋째 부인께서 셋째 부인께서 먼저 술 따르라고 할 때 술을 고속으로 플래시맨처럼 촥 따르나 그게 아니라 꼴꼴꼴꼴 따르잖아 그때 그 술병을 자기한테 들이밀 때 아이고 처음부터 아 내가 먼저가 아니오 아 난 셋째고 여기 첫째 여기 둘째 송님들한테 먼저 따라 주시오라고 말만 하면 돼 그렇네 따를 때까지 기다렸다 패기 시작한 거야 요놈 봐라 그거 이제 어쩌나 보자라는 대적받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디 아이고 먼저 가게 생긴 사람 순으로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초원의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예전에 헐론 쫓아낼 때도 맞아요 파이치우드 길을 조화를 해야 돼 길을 못 펴는 거야 특히 초원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거의 동등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부인이 그만큼의 권위가 계속 있는 거겠죠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주루킨 안 그래도 귀족 집안 잘 사는 시족에서 가장 높으신 어르신 세 명이 패니 어떻게 해 근데 아무리 할머니라 그래도 국자 같은 걸 이제 팼단 말이야 국도 먹는 권위 매우셨을 것 같아 세 명한테 맞으니 시키오르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아무리 할머니들이 패해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반항을 고구를 사용하는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시키오르라는 남자가 맞다가 지쳐서 울었어요 속상해 좋은 날지 일하다가 그래서 태무진이 그 모습을 본 거야 봐서 가가지고 시키오르를 감쌌을 거 아니에요 아니 술 좀 똑바로 못 달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할머님들 너무하셨다 화를 좀 푸시라고 했더니 이때 할머니들은 또 비장의 무기를 발사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늙었다고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다 당한다고 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입구를 안 보지 주저앉아서 땅 펑펑 치면서 아이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다시 시전하는데요 잔치판 깽판 스킬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 고전적이지 근데 이거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늙었다고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다 당한다 몽골 비사에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클래식이군요 근데 이거 할머니 한 명이라도 보통 잔치판 장난 아니죠 명절에서 세 명이 코러스를 넣어가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스타 액트야 그러면은 세상에 맞은 건 식히 오른데 이제 식히 오르는 그냥 온몸에 멍만 든 채로 눈물을 흘리면 억울만 하잖아 지금 이러면 그냥 퇴장 근데 태무진 입장에서 멀긴 하지만 친척 어르신들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죠 착하다 태무진 착한 거 알고 이러는 거지 자무카 앞에서 이랬겠어 태무진 성격 알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스킬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맞아 맞아 사람 봐가면서 해 진짜 맞아 맞아 역시 내가 자무카랑 뭔가 가까워 사람 봐가면서 해 이게 노인네가 이런다고 사실 얄짤 없는 건데 이렇게 안절부를 못하고 착하다 진짜 그러니까 태무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벨구테에는 잔치를 다 주관해놓고 잔치는 잘 되고 있겠지 하고 자기는 역시 시라가모리 그걸 또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한 인물들만 있으면 되고 자기 직책은 이거니까 근데 웬 주루킨 산어놈이 하나가 와서 뭐라 주루킨 뭐가 왔다고? 주루킨 그 다음이 산어놈이 하나 걸어오더니 말들을 구경하는 거야 자기 말이냐 벨구테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왜 저러지? 보고 있었는데 그 말 고피끈 하나를 풀고 지가 챙겨가는 거야 그거 다 수재라면서요 아 그치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원래 몽골촌에서는 한 쿠리엔에 오르도를 중심으로 쿠리엔이 있을 때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돼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귀족이고 기독권이지 이게 무슨 계족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인 거잖아 재벌 회장님은 얼굴이 명함이니까 그 매장에 슈퍼가서 가져가면 되는 벤츠 매장에 들어와서 그냥 그냥 깨고 간다 갑자기 전시된 차를 시동을 걸더니 유리창 깨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유리창 안 깨면 안 돼 유리창 깨고 가는 거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가장 밑에 노예 계급이 대장장이 계급이라고 했었죠 대장장이 이건 뭡니까? 일이죠 유목민들이 하는 것은 원래 노동은 동물이 한다고 그랬죠 짐승이 한다고 그랬죠 근력운동은 일 잡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손을 써서 하고 뭘 열심히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원래 진짜 귀족들 안 하는 거예요 귀족들은 사냥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목동이 있고 밑에 내려가면 대장장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계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농경 민족들을 유목민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해 농사도 짓고 새끼도 까서 집신도 만들고 그게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일은 땀은 동물들이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흘려야 된다면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맘에 드는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디아이웨이 수제품이죠 이런 건 징발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유목민족들이 농경 문화를 정조 문화를 오해해서 그래요 정조 문화도 귀족들은 안 했잖아 어차피 똑같이 하측민만 노예만 다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물론인데 귀족들은 너무 구중궁궐에 있어서 유목민의 눈에는 바로 안 보여요 보는 게 이쪽이라 마주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곧빛금 맘에 들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야 나는 줄킨족 귀족이야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태무진 집단에선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고 이건 무리의 공동 재산인데 쥐가 뭔데 가져가 그렇지 그것도 벨구테이 더 존 윅 앞에서 그러게요 근데 주르킨 귀족들 입장에서 고핀 끝 정도는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어서 바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못 일했겠지 그렇죠 근데 태무진 전쟁에 졌잖아 옛날 버릇 나온 거야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 생각했나 보지 그래서 벨구테이도 씨름꾼이라 그랬어요 네 벨구테이는 이 새끼가 미쳤나 이 남자를 막아섰죠 그 고핏근 그대로 저 말에 다시 묶고 와 라고 한 거죠 했을 때 이제 드잡이 직전에 이 고핏근을 훔쳐간 주르킨 사내는 싸움을 못하니 다른 주르킨 사내가 넌 빠져 내가 해결할게 하고 벨구테이 앞을 또 막아서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부리입니다 부리 부리는 초원수 최고의 씨름꾼이었어요 즉 씨름 챔피언이었어요 부리는 평생 무패였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남자들이 아 나 마음이 아직 못 잡겠는데 누군지 근데 벨구테이도 좋은 그 목 놔두고 왜 말싸움해 라는 성격의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싸움하십니까 여러분 벨구테이도 너 챔피언이야 나도 한가닥해 이런 뜻으로 옷을 풀어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 보였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한판 붙잔 뜻이에요 아 예전에 중세 시절 유럽에서 장갑을 벗어서 얼굴을 던지는 것처럼 아 근데 이 어 그래요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건 왠지 그 레슬링 계열의 유수를 한번 그렇죠 씨름하자 이런 느낌 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도도 그렇고 동서고금이야 이때 그러면은 부리는 어차피 챔피언이잖아 그렇죠 그럼 붙어서 이기면 되잖아 붙어서 이겨서 말싸움을 끝내면 그러면 주르킨족이 이기는 거고 말고삐끈도 가져가면 되잖아 자기가 챔피언인데 사실 벨구태이가 자기가 질 수 있어도 물론 자기 육체의 자신감도 있어서 이렇겠지만 한판 붙자고 한 거는 깔끔하게 끝내자 이런 뜻이었거든 남자답게 근데 여기서 불의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야 어떤 오만한 행동이냐 말패틀 써요 랩패틀 뜨는 거 아니야 불의는 감히 너 따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 네가 어디 나랑 같이 씨름할 레벨이 되냐 같이 나랑 같이 어깨에 맞부딪혀서 할 등급이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요 계급 문제죠 레벨이냐 너가 맨몸을 부딪히게 되면 땀과 땀이 섞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계급이랑 안 합니다 실은 이 불의가 보기에 벨구태이는 자기한테 씨름을 도전할 자격도 안 되거니와 서자잖아 체액을 마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계의 서자잖아 근데 요런 거를 또 타파하는 유명한 또 고전적인 클래식 이 쪼라쨰 그렇죠 요거 긁어야지 불이 쪼라쨰 벨구태이가 벨구태이가 원래 요런 식으로 싸움을 회피하는 너 따위가 그럴 때 그러니까 남자의 그 코어를 긁는 불의가 너 따위가라고 할 때 벨구태이가 말하는 거지 불은이 쪼라쨰 벨구태이가 할 만한 대사가 이렇게 고전적인 게 있잖아 쪼라쨰 벨구태이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 대사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근데 어쨌든 불이는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서 벨구태의 어깨를 찍어버렸어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몸과 몸으로 맞부딪혀 하기엔 넌 나한테 너무 천하고 마치 내 몸이 오염되니 너는 내 칼이나 받아라 라는 뜻으로 너는 무가차다라는 뜻으로 근데 얘네 귀족인데 되게 본데없다 그렇죠 본데없다 진짜 그러니까 대결은 동등한 사내끼리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감히 그럴 거면 동등한 애를 붙여주든지 너무 근본 없어서 지금 귀족 모아 의심스럽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키오를 맞아서 울고 있고 노인네들은 아이고 영감이 죽었더니 난리 있지 이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서 벨구태이가 칼을 맞았잖아요 칼을 맞는 거예요 저 멀찌감치고 또 하필은 태무진이 본 거야 아 나 기대돼 빨리 벨구태이 난 뭐 액션 없어 그래서 한 걸음에 뛰어와요 태무진이 안 돼 태무진이 뛰어오는데 이게 안 되지 벨구태이가 이렇게 각성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벨구태이 벨구태이의 이제 어깨를 보니까 야 너 피 피 이런단 말이야 태무진이 그러니까 상처가 꽤 심했나봐요 그래서 태무진은 노발대발한 오늘 주르킹농들과 한 판 뜨자 결판을 내야겠다 근데 여기서 벨구태이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소수를 죽이자 이런 거 용문이 소출 대령하라 아니 지금은 개작소 지금은 갓 무리에 합류한 오로이드족과 오로이드족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군요 아 맞다 맞다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완전히 우리의 편으로 합류시키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망치면 안 된다 맞네 진짜 좋은 날인데 깜빡했다 복수는 미뤄도 된다 오늘은 내가 참겠다 하면서 태무진을 확 말려 그러니까 벨구태이가 굉장히 침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고 봐봐 벨구태이가 취미생활이었다 여기서 증명된다니까 얘가 이 정도로 살이 분별이 있는 침착한 성격인데 어깨에 칼 맞았는데도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대표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연재할 때는 이 대목에서는 벨구태이를 칭찬했어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맞아요 일단 벨구태이만 참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의 분열이 일어나지면 안 될 때예요 벨구태이 가슴은 뜨겁고 멀은 차가운 남자구나 취미생활도 호사스럽고 그렇게 자기 이복 동생이 자기 생각해서 자기 세력을 생각해서 말려주면 그렇죠 자기가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도 응 하면 아 얘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로 얘 말을 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태무진 폭발했어 근데 이 벨구태이가 그냥 그냥 이복 동생이여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가 잘못도 많이 했잖아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또 벨구태이처럼 태무진이 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바를 한 거지 그런 사이인데 내가 오버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참으면 역시 형은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참는 거네 이럴까봐 원래 성격이 네 말이 맞아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면 정말 역시 나는 벨구태한테 계속 잘못만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카사르랑 카줄냐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화내줘야 돼 이거 사실 태무진이 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근데 벨구태의 말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고 태무진도 알았을 거라고 근데 태무진이 그 말을 맞기 때문에 네 말을 듣겠다고 하기엔 자기 입장이 있잖아 그렇지 입장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잔치에 술 기운은 올랐지 태무진은 화난 상태로 왔어요 와가지고 패썸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초원에는 그 전에 얘기했어요 무기를 휴대한 채로 잔치상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몇 킬로 바깥에 무기를 다 짱 박아둡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잔치상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까 그 자식 칼 그거 뭐야 그러게요 아까 벨구태의 어깨 찍은 걔 칼 뭐야 그거 걔는 잔치 멤버가 아니잖아 맞네 회의 때만 안 갖고 가는 거고 잔치 때는 아닌가요? 맞네 그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 차마 안 된 놈인데 차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불일한 사람의 성격이 자기가 씨름 챔피언이야 거기 프라이드 자기가 귀족 순열 귀족 출신이고 이 초원에서 씨름 챔피언이고 어디서도 진 적이 없고 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이 놈이 근본 없는 놈 짓을 한 것 같아요 애초에 룰을 어겼잖아 몸으로 먹고 사는 새끼가 왜 칼은 유대 내가 낸대라고 내가 낸대라고 하면서 다니는 게 있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다 없었는데 왜 지 혼자 칼 들고 있어 그걸 생각해 보니까 벨구트에는 칼이 없었네요 그치 혼자 칼을 맞은 거 보니까 갑자기 붕괴했어 혼자 칼이 붕괴했어 주레기 같은 놈이네 근데 어쨌든 키아트 보르지긴 씨족 테무신 가족 씨족과 주르킨 씨족은 열받아서 허리춤에 손이 가는데 어? 칼? 맞다 없지? 아무것도 없는 이러면서 양편은 순간적으로 패싸움 하다 말고 갈라져서 경쟁적으로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보통 잔치를 강가에서 해요 강가에서 하는데 강가에는 나무가 자라죠 네 나뭇가지를 근데 나뭇가지를 뽑고 싶은데 나뭇가지를 못 꺾은 애들도 있는 거야 가만히 있던 참나무 홍작가님 서글프다 국전능 국자 있죠 국전능 국자 들고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나뭇가지 패싸움 그러니까 만취한 채로 싸우다 보니까 흐느적거리면서 나뭇가지 휘둘러 국자 휘둘러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좋네 평화로운 싸움이네요 타박산만 나았겠죠 중상자도 안 나왔어요 그게 자무카 표현이 아니고 지금 졌잖아요 진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자무카랑한테 졌지만 여기도 꽤 큰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뭇가지에 국자 들고 싸우는 패싸움파야 진짜 볼만 했겠다 진짜 얼마나 꼴분이 근데 싸우는 당사자들은 너무 비장해 그러면서 이 키아트 보루직인 태무진 씨족은 패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뭔데요 그래서 아까 팩질 부렸던 세 노인네 할매 중에 두 노인네를 기동타격해가지고 포로로 잡는 데 성공 셋 중에 둘 잡는 거 보니까 아까 홍 작가님 말한 대로 그럼 한 사람이 셋째일 거 아니야 짰을 확률이 있네 진짜 그러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돌아간 셋째 부인은 왜 안 잡은 거야 한 명은 못 잡았나 실패했겠지 사로잡아서 억류한 데 성공한 거야 너희들의 어르신을 우리가 잡아서 억류하고 있다 꼽장마라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루킨 주루킨 시종은 열심히 나뭇가지랑 국자 들고 싸우다가 술 취해서 못 알아듣는 거 뭐라고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아니 주루킨 시종은 이거지 바라는 바다 너네 왜 한 분은 덜 모셔갔냐 큰어머님과 둘째 어머님이 지금 사로잡히셨다 이 무능한 새끼들 한 분 더 있다 여기 지금이야 우리 편이니까 그렇지만 주루킨 시종도 그 할머니가 자기 내부에서 또 얼마나 그랬겠어 또 아니 얼마나 드잡았겠어요 바라는 바다 한 분 더 데려가라 그래서 주루킨 시종은 전의의 일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몹쓸 짓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냐 이 몹쓸 짓이 저 자식들 술 취해가지고 할머니 엉덩이로 이름 써보시라면서 어떡하냐 어디 머리끄리 잡히면 우리 어떡하냐 우리 엄마 이래가지고 종전협상에 들어가요 뭐냐면 종전협상 대무진 측은 두 귀부인을 사형하고 화친하자 이런 거 송환한다 송환하고 대신 송환 조건은 주루킨 너네 계속 꼬라지 좀 귀족이라고 부리지 말고 잔치를 좀 계속하자 굉장히 잘 평화롭네요 이런 걸로 평화롭다기보단 가까스로 분열 직전에 무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될 동안 정작 잔치의 손님인 원래 메인 게스트인 두 부족은 오로드족은 가만히 어떡하지 우리 족보 이상한데 왔다 나도 옛날에 어디 초대돼서 갔을 때 손님 모셔놓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참 괴로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있다 있어 혹은 아니면 남의 집 놀러가서 싸우는 커플들 꼭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거 그 그림이 이만큼 난폭하지는 당연히 않지만 그 뭐지 스티커 많이 도는 거 있잖아요 킹스맨에서 교회신 막 다 싸울 때 갑자기 이렇게 멍하게 있는 콜림포스도 있잖아요 왜 갑자기 들어간 사람 얼굴 이런 거 킹스맨 교회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태무진은 어쨌든 망구투와 오로드족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뭐 참은 거야 이미 뭐 일 다 해놓고 뭘 참아 처음엔 참았지 결국은 잔치를 계속 했고요 제게 재밌는 거는 망구투족의 수장 오로드족의 수장 쿨다로와 주르치데라는 두 남자는 이 잔치를 처음부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좌불 안 섰겼겠어 우리가 진짜 옳은 선택을 했나 근데 태무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무진이 그래도 자기 면을 봐서 그 모욕을 감수했다 주르친족이 이렇게 하는 모욕을 감수했다고 생각해보면 실제 그랬겠지 그래서 태무진에 대한 충성심이 또 뿜뿜 생겨납니다 이 두 남자가 어떤 타입이냐면 싸나, 충성, 의리, 눈물, 열정, 감동 이런 사람들이라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성격이어야 무리를 끄고 화살비가 쏟아지는데 검과 창을 들고 육탄전으로 돌격을 해요 그런 성격이 맞아 중세 기사들도 굉장히 핫했잖아 성격이 유럽의 기사들도 이게 자기 직업, 보직과 성격은 사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다혈질의 뜨거운 사나이들이었다 그래서 정작 태무진은 별 생각 없이 혼자서 면구스럽게 아이고 민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 두 남자는 멀찌감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다니 죽은에게 혼자 막 감동해서 막 뜨겁게 태무진 너란 남자 감동시켰어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추잡한 소동극이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추잡하다 진짜 초원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근데 아까 그 잔치를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잔치가 계속 되긴 했을까? 이 상황에서 계속 되긴 해요 이게 술을 먹다 보면 또 알잖아 술 먹다 보면 또 풀 싸우다가 또 먹고 또 화해하고 또 울고 그러잖아 저는 그렇게는 안 먹어서요 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를 지켜가면 술을 먹는 여자입니다 주도가 아주 제가 면밀한 여자예요 다음 세기에 내가 얘기해줄게 어떻는지 초원에서 이렇게 추잡한 소동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거는 전세계 지구본을 우리가 돌려보면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소동극이에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우리 무대를 한번 바뀌어볼까요? 여기는 금나라 조정이에요 이거는 마치 스타워즈에서 갑자기 데스스타로 데스스타로 갑자기 배경이 바뀐 거야 다스베이더가 딱 나오는 거야 몽골 역사를 들여다보면 옹깅칭상이라는 묘한 이름이 나와요 발음 너무 어려워 좋다 옹깅칭상 옹깅칭상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옹깅칭상은 몽골 사람들이 그냥 들린 대로 발음한 거를 또 그냥 기록한 거야 옹깅칭상 킹스맨2에서 왓터펑의 동양인 발음으로 왕팀펑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걔들도 중국 사람들의 동양인 이름이 그렇게 들려서 그냥 그렇게 밈을 사용한 거지 진짜 칭칭총으로 들려서 이렇게 사용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얘들도 문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음 해버린 거잖아요 사실 옹깅칭상은 왕깅칭상 왕깅칭상 현대 베이징은 왕깅칭상 왕경승상 왕경승상이에요 왕경승상 금나라의 왕경승상 이 금나라의 왕경승상 근데 원래 삼정승제도라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은 재상이 세 명을 두잖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삼정승제도라고 해서 영의정은 그러니까 1총리 1총리는 고문이죠 그러니까 2총리 3총리 좌의정과 우의정의 갈등과 그거를 타협하는 그 고문 중재자로서 있는 거죠 실제 실권은 좌의정한테 있죠 그 다음에 좌의정이 여당이면 야당은 우의정이잖아 이 시스템을 원래 삼정승제도가 갖고 있는데 금나라도 우리 척중경 특집에서 완안부 얘기했었잖아 이 완안부가 갑자기 북중국을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금나라 제국이 생겨났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건 다 따라해야 되잖아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모르니까 따라야지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삼정승제도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왕경승상은 좌의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옹김칭상을 인명으로 써 몽골사람들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따로 있어요 완안량이에요 완안씨야 이 사람도 그냥 왕팅펑으로 일단 칭합시다 뭐 이런 통칭 이 사람은 황제를 대행해서 당시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주르킨시족과 키아트 부르지니 혈족이 이 왕경승상의 입장에서는 거의 시골 그지 새끼들이 소동국 벌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초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초원 전체를 전체 다 관리한 사람 초원 전체를 이이제이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나라의 지금 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좌의정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치면 영의정 우의정은 뭐 따로 있었겠지 뭐 우의정은 내치 영의정은 뭐 왕의 기분 살피기 왕제 어쨌든 금나라는 문명국가니까 나름 금나라 기준에서 지금 뭐 저쪽에서 이런 추잡한 싸움 하는 건 거의 뭐 점 같은 거잖아 어디 읍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저기 시골 어딘가에서 지금 노인정에서 지금 막걸리 먹다가 지금 싸운 그 정도 느낌인 거잖아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이때 왕경 증상은 초원의 정서를 쭉 보니까 황장이야 황제한테 보고 원래 막장 이어야 돼요 그렇죠 잘 되면 안 돼요 막장 이도로 계속 유도도 해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부터 북방 관리를 가혹하게 한 거는 다 유목민 왕으로써 자기들이 초원을 통일하고 자기들이 숲에서 기어나와서 새를 불리는 걸 잠깐 자꾸 기어나와 걸어나와겠죠 원래 중국인들이 원래 중국인들이 위화감을 안 느끼고 방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국을 차지한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나라는 자기들도 그렇게 힘들게 우리 왜 척중경 특집할 때 원래 이 완안씨 생여진 숙여진 얘기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벼락출세하고 나니 제국을 세우고 나니까 기마민족들 유무민족들 엄청 박대하고 무시했어요 기아 나오다 보니 옛날에 몽골족이 잘나갈 때 잠깐 칸이 있었다 그랬죠 칸이 한 두월 있었다 그랬지 이 칸이 거의 초원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는데 통일할 뻔했는데 금나라가 타타르족에 사주를 넣어요 그래서 이 칸이 타타르족과 연합을 해서 금나라에 맞서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타타르족이 금나라에 돈에 매수돼서 그 칸을 넘겼죠 그 칸을 금나라에 팔아버려요 그게 안바가이 칸이죠 이 칸을 말 모양 거기에 태워 죽였다는 네 오빠가 죽였다는 아니 지들도 기마민족 출신이면서 이제 기마민족 시절은 다 잊었는지 때를 벗었으니까 안바가이 칸을 붙잡아놓고 야 너네는 말에서 태어나고 말에서 죽는다며 너네도 그래 이것더라 말에서 죽어볼래 이러고 목마를 만들어서 목마에 태워서 빨개 벗긴 다음에 그 모수로 오빠가 죽였다 했잖아요 목마에 오빠가 죽여버려요 네 그 정도로 이 금나라 사람들이 수뇌부가 올챙일적 시절을 잊었다 올챙일적 시절을 완전 잊었단 말이야 잊어가지고 아 우리 문명국 이 제국의 조정에서 저 천안 잡것들 초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봤더니 지금까지는 안바가이 칸을 팔아치운 타타르족에 돈을 주면서 질금질금 돈을 주면서 얘네를 장기말로 썼단 말이야 어디 거슬리는 놈 있으면 너네 가서 이거 해봐 그러다 보니까 타타르족은 너무 세력이 커지죠 그럼 또 딴 데 돈 줘서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타르족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타타르족이 이제 금나라 이렇게 이기는 거야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우리가 물자를 주고 먹여살수 우리 용병으로 쓰는 개 같은 애야 내가 니시다바리가 이걸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먹여 키우는 개야 실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감히 야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배가 불렀던지 아 지네들이 늑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금나라 국경을 침범했네 그러니까 왕경승상은 자기 머릿속에 그 그림을 황제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타타르를 밟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타타르 난 사실 타타르가 여기 예수계의 시절부터 빌런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느낌이요 얘 우애로 웃겨요 이상 밤에 그것도 타타르지 예수계의 밤에 네 맞아요 밤에 그냥 자기들께 맛있는 거 먹다가 원수를 만나고 도구를 죽이고 근데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의외로 이 사람들이 웃겨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잠깐 도를 넘었더니 멸망 직전에 이제 또 위기에 몰리고 이제 금나라는 장기말 중에 하나가 너무 컸어 이놈이 주인을 물어 응징해줘야겠어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장기말을 키워 먹일 먹여 키울 개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경승상은 실제 이게 다른 뽀비를 찾아 금나라 사료에 실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대화가 남아있어요 왕경승상과 장종의 대화가 이때 금나라 황제가 장종입니다 왕경승상은 이제 초원의 정세를 황제는 귀찮잖아 황제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가지 어떻게 관계해요 초원의 정세를 쭉 보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타타르놈들을 밟아줄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일본식 표현으로 번견이라고 하죠 번견 먹여 키우는 게 먹여 키워서 짙게 만드는 게 도둑이 오면 번견을 바꿀 때가 됐다 초원의 누구냐 이번에는 커레이트족의 기회를 줘봅시다 그래서 황제는 어 그래 니 계획에 마음에 들어 그래 니가 생각한 대로 해봐 라고 해서 왕경승상에게 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원정세의 왕경승상은 엄청난 역량을 역량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금나라 황제로부터 전권을 받았잖아 이게 또 내가 전혀 관계하지 못한 어디 저 멀리 어디서부터 나의 운명의 파도가 정해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 지금 그쵸 이게 힘의 차이고 이게 제국의 차이예요 이게 제국이냐 부족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다스베이더의 데스스타라니까 이 풍경은 그치 우리 트럼프 형도 그런 마음 먹기까지 그치 많은 그게 있었지 그래서 커레이트족의 수장 누굽니까 도그리칸이죠 온칸인 토그리칸 온칸이죠 왕경승상은 수만 명의 대부대를 이끌고 초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세련된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는 초원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장 자체가 그럼요 금나라 제국군은요 완벽한 대호와 지수를 유지하고 십진법으로 완벽한 현대적 현대를 갖고 있고요 중국 사극 아무거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기병 중세 서양 기사 같은 철갑기병이었습니다 단비털 두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무슨 경기병들인데 안돔니 너네 몽고사람 이 대부대는 이 제국군이 갑자기 초원에 부족들끼리 막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막장 약탈 이런 걸 저지르고 있는데 아까 그거를 오빠락 때면서 국자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네 아무까지 국자로 싸우는데 너무 근본없다 수만 명의 수만 명의 대부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칸을 토그릴 칸을 점주해 준 거야 이제는 너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토그릴 칸은 폐하가 너를 낙점하셨다 진짜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기업에 하청 수주 받은 거예요 그렇지 도또 맞은 거잖아 지금 그러네 그것도 있지 관에 입찰된 거지 맞아요 입찰된 거야 큰 건으로 수년 동안 하는 그러니까 4대강 입찰받은 거지 그리고 이때 태무진은 아마 34살쯤 됐던 걸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30대 초중반 이때였는데 이때 사실 제기를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봐봐 토그릴 칸의 입장에서 커레이트 쪽에 자무카랑 태무진이 비등할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자무카가 이렇게 커져버리니 자무카는 엄청나게 커지고 태무진은 절대적으로 패배해서 완전 탈탈 털렸어요 비리비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금나라가 하는 짓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온 칸도 자기 세계관 내에서는 이제는 자무카가 너무 컸으니 태무진 키워줘야지 근데 자기 돈으로 키워주지 않아도 되게 생겼어 그렇네 그래서 이 왕경승상에게 토그릴 칸은 태무진을 소개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운치기삼이 이런 거야 진짜 그렇다 그치 천 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망해가지고 지금 저 구석탱이가 있는데 또 지금 회장님 마련하고 지금 금나라 밑에 남송이 있었죠 원래 지금 금나라는 원래 남송이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금나라에 밀려 있었죠 그러면 금나라는 전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 이때 시대에서 기준으로 금나라가 가장 강력했어요 군사력이 그 나라에 원정군 총사령관 커레이트족의 부족을 방문할 수밖에 없죠 방문해서 뭐 이거저거 네가 하고 나는 뭘 할 거고 이거 할 때 만약에 또 뭘 지원해줄 것이고 이때 토그릴이 야 대무진 너 와서 얼굴도당 찍어 와서 인사드리고 가라 그래서 일면식을 트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제국의 이인자와 이 실패한 남자가 초원의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실패해 있는 남자가 이래서 이래서 사람은 운때가 맞아야 돼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치? 근데 여기서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 잘해주려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착하고 그게 뭐가 상관이야 기회가 선한 게 어딨습니까 그럼 태무진에게 온칸이 왕경 승상과 인사할 기회를 준 것도 그것도 자목할 견제하기 위해서지 전혀 태무진 생각해서가 아니야 기회를 선하게 만드는 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태무진이 온 거야 와가지고 소개를 어떻게 시켜줬냐면 얘 태무진이라는 애인데 영어방입니다 얘가 얘가 그 뭐야 운이 나빠서 좀 지금 안 좋지 얘는 괜찮은 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되는 거죠 애가 좀 떡띠하지 못해도 얘가 좋은 애다 괜찮은 젊은이로 소개를 시켜줬겠죠 바탕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타타르를 정벌하러 갈 때 금나라 승상님께서 타타르를 정벌하실 때 얘한테도 한 자리 좀 줘보시라 괜찮은 그거다 그러면은 뭐 니 밑에 있는 애야 왕경 승상 입장에서는 뭐 더 있어서 나쁠 거 없잖아 어 그래 어차피 커레이트죠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어 그래 됐다 써 이렇게 돼버린 거야 승낙을 받게 되는 거지 자잘한 애들 한둘쯤 더 끼는 거야 뭐 일인가 이때 태무진은 야 호랑이 새끼를 키운단 말이 있잖아 이때 태무진은 아 넓은 세계를 드디어 경험한 거예요 우리 초원이 저 중국의 제국의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도를 펼쳐놓고 관리하는 거구나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그거 처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네 건달이었다가 그 건달을 관리하는 진짜 막 순회 뭐 저기 덕킹 이런 데 보면은 검사나 이런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그치? 그쵸 덕킹에서는 이제 검찰청 그치? 부장검사 만난 거잖아 응 만난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이 국정세를 보는 눈이 이때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음 아 사람이 역시 큰 판에서 음 큰물에서 놀아야 음 그리고 금나라 명사들의 그 화려한 견고한 세련된 그 철제 무장을 보고 선진 기법도 배우고 음 선진 문물도 보고 갖고 오고 음 그렇게 되는데 스탠리스 국자 이런 거? 이때는 스탠리스가 없으니까 강철 강철 국자 태무진 혼자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타타르족과 대족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금나라 군대 이런 말하면 좀 비정하지만 금나라 군대의 앞잡이가 되면 가능해요 음 그럼요 금나라 군대는 태무진 다 앞잡이 영어방 있잖아요 이 금속제품이 귀한 초원에서 네 아랫이 말까지 철가보수로 무장한 금나라의 정의 기병 중기병을 딱 보고 나서 태무진은 어처구니가 털리죠 진짜 말을 못 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제국의 힘이라는 것은 태무진 입장에서 득도 보도 못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나 같으면 득도할 것 같아 아 내가 여기서 아웅덩이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해탈 성불 착하게 삽시다 부처님께 귀 근데 분명히 그 완한 아골타 금나라의 태조는 야 너네 중국식에 물들지 마라 우리 기마민족의 기상을 잃으면 너 그냥 우리 중국의 흡수통합 때 사라지는 거야 우리의 뿌리를 잃으면 안 돼 라는 유언을 분명히 남겼어 근데 이때 당시에 황제인 장종은 중국 전통문화 오타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왕경승상은 그래도 선조의 유지를 따른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초원의 문화 기마 기마술 사냥법 이런 거를 몸에 익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왕경승상도 애들 키워놨더니 내 돈으로 덕질이 나고 말이야 뿌리도 잃고 덕질이 나고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럼 작전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전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금나라 기병은 충격력이 대단했어요 중기병이니까 중기병이니까 말까지 갑옷으로 우리 그리고 그 얘기했잖아 금나라 기병은 전통적으로 충격력이 강했는데 느리죠 우리 촉춘경 특집에 이 사람들이 정말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싸우는지 얘기했잖아 탱크처럼 뭐였지? 괴? 괴자 마 맞아요 이 정도로 충격력과 돌격력을 중요시했다고 대신 금나라 기병은 느려 왜? 무거우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탱크인 거야 무겁고 이리저리 전후 좌우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박치기를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전투를 할 때 이거는 당연히 금나라 제국군이 맞습니다 힘은 있지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벼운 경기병이 몸집이 가벼운 경기병이 순발력과 기동력을 이용해서 측면과 배후를 변함수하게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나죠 이거는 토그릴과 태무진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태무진은 또 한 가지 배웁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걸 하는 게 있구나 그렇지 우리는 쿠리엔끼리 격돌에 싸웠는데 이거는 순전히 역할만으로 기능만으로 장단점만으로 역할이 나뉘고 이런 식으로 극대화되는구나 전투 효율이 그리고 금나라의 십진법 편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랑 실제 하는 건 보는 건 다르죠 봐봐 이제 부족은 쪼그라들어져 있는데 세력은 태무진이 와서 일 따왔어 이럴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공사 따왔어 야 공사 따왔어 야 누구한테 수줍 받았는지 알아? 야 너도 삐 알지? 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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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당시 나라를 기업이라고 부르면 대기업 중에 만약에 지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금나라 삼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장 큰 기업이라고 치면 근데 이제 우리도 다시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 너무 없잖아 없어서 어쨌든 전쟁이에요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비장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타타르족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시해한 자들이다 원수의 백성이다 마침 금나라 군대가 타타르조들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가 협공하자 마치 일을 딴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거 마냥 난 1대1 관계야 이런 것처럼 라는 식으로 부족에 돌아와서는 얘기하는데 웃기죠 자 타타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시해한 자들 맞는데 그 할아버지 팔려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금나라인데 이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만화 이런 거 있잖아 타타르족도 고기 구워 먹는데 애취 이러면서 어디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누가 너 나 불렀어? 등골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뭐라고? 지나갔나 이런 거? 정말 동유럽 가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전쟁 선언 연설을 뭉개냐 할 말이 없잖아요 정작 죽인 건 금나라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와 상관없이 금나라가 타타르를 마침 공격할 때 우리도 때맞춰 협공하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뭉개놨지만 사실 이 말솜씨가 없죠 굉장히 밋밋하고요 자무카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족들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척 알아듣지 그럼 우리 집단이 다시 살아날 기회다 우리 꼬라지 보면 다 아는데 그걸 몰라? 그렇게 해서 전투는 이 타타르 토벌전에 마침 운 좋게 태무진이 끼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이 남자 운 뭘까 정말 근데 그 타타르족도 그러니까 결국 그 침략을 하게 된 계기도 금나라도 하다 하다가 뭐가 없으니까 그거 한 거죠 타타르족이 말을 되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타타르족을 군사까지 보내서 국경선을 넘어서 아예 군사를 수만 명의 대부대를 편성을 해서 초원으로 진격을 시킨다는 거는 그 타타르를 제대로 본 뜻을 보이려고 그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금나라 우리 금나라 제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초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는 한 번씩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타타르족이 금나라 국경을 넘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우리로 외국 같은 짓을 한 게 금나라랑 뭔가 관계도 있고 그런 짓 하면 좀 뭔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상한 게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타타르족이 그만큼 뭔가 열악하거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농경 민족은 얘가 뭐 이렇게 머리가 굽어서 그런 거야? 머리가 굽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농경 문명은 유목민들이 뭘 믿고 그렇게 국경을 침탈하는지 아세요? 농경 문명은 한 번 부대를 편성하고 이동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놈들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은 항상 원래부터 이동하고 있고요 원래 짐을 싸고 푸는 걸 잘해 그리고 가축과 함께 원래 이동하고 있고요 항상 사냥하고 수렵하고 약탈에 대비하고 이런 게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모여서 쳐들어가고 치고 빠지기만 하면 돼요 걔는 사륜구동 상태지 그렇죠 그런데 이 정주 문명 금나라는 유목민족 출신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주 문명이에요 정주 문명은 군대를 편성해 세금이 있어야 돼 특별 세금 걷어야 돼 군대를 편성하는데 보통 10분의 1로 하거든요 수만 명의 대부대가 편성되면요 이 대부대가 먹을 거 입을 거 장비값 이동거리 군량미 보급해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10배예요 그리고 이 10배에 들어가는 인원은 다 농민들이고 이 동원될 때 농사를 못 지어요 수만 명의 대부대를 동원하면 많은 지역은 다음에 가뭄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민족이 정주 문명이 감수하는 피해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평화를 사는 값이로군요 그렇죠 국경을 계속 침탈하면 그 국경 관리 장수가 있을 거 아니야 국경 관리 장수랑 항상 또이 또이해요 역사를 보면 국경 침범하는 놈들이랑 어떻게 또이 또이 치는지 아세요? 너네 부종 내에서도 범죄자 있을 거 아니야 몇 명이야? 세 명이야? 보내 아니 그 목 잘라 보내 나는 이걸로 전공으로 보고 할 테고 그 다음에 너네는 제발 1년 동안 가만히 있어 이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김종서 장군이 됐든 동북면을 관리했던 조선태저의 이송계가 됐든 어디 관리하고 저 야만인 좀 찍어 누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선 한 번 전투해서 제대로 본때를 보이고 이기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놈이 칸데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인간적 관계든 좋은 인간적 관계든 신세계 같아 결국은 결국은 형님 동생 관계가 돼요 신세계 같아 신세계에서 있는 일종의 거래의 행위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간단 말이야 종종 있는 거래의 행위인데 이 거래의 행위가 더 이상 마음에 안 드니 너희들을 이제 내치겠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발을 토벌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국경을 침탈하거나 뭐만 뭐만 할수록 그러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봐주고 더 돈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원래 거래 행위였는데 이젠 참을 수 없으니 아예 토벌군을 때를 보내겠다 그렇죠 그 대신 정말 몇십 년에 한 번은 이렇게 대규모 토벌이 발생해 근데 타태로 조건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몇십 년째 자기가 이런 토벌을 당해본 적 없으면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정중 운명은 한 번 이렇게 대규모 토벌대를 보내면 그 비용 자체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토벌대를 형성하면 끝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정중 운명은 히트앤드런이 없어요 그럼요 저도 살아서 두 번째 핵폭탄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키니에 계셨어요? 아니면 일본에 계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무진은 이제 드디어 엄청난 갑을 만나서 진짜 수주를 받아요 산림이 좀 필요하고 하는데 대공사를 수주 받아서 그럼 이제 전투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집결해서 이동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모든 부대가 합류한 다음 거기서 마지막으로 군사작전회의를 딱 듣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병력을 나누어서 다시 이제 재집결지에서 만났을 때는 그 재집결지가 이미 타타르족을 포위한 채로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야 이게 한 치의 그것도 없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집결해야 될 군대 중에서 태무진은 가장 갑을 뭡니까? 태무진 병이야 저기 정 저 뭐였어? 갑을 병 저 미치야 그러니까 가장 말 잘 듣고 가장 성실해야 돼 가장 말단인데 그런데 집결지에 주루킨족 전사들이 안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그게 절체절명의 기회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주루킨족 전사들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기다리는데 안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회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재밌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방송에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근데 사실 초원이 막장이다 계속 전쟁이네요 전쟁해야지 태무진 칸 되죠 누가 그냥 조용히 칸 시켜준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얄미울지 모르겠지만 여기 끊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저희 가야 돼요 방금 여기 스튜디오 관리자분이 저희한테 문 밖에서 신호 보내고 가셨어 빨리 나와달라고 이분들 퇴근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인사를 오래 나눈 시간도 없네 빨리 끝낼게요 음은혜근 여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 cakes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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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болona 안녕hip